마태복음 1장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유세자 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르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희망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대림절은 오심 도차키라고 하는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성탄 전 4주까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희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찰리체풀니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인생 자체가 적어도 희망은 아니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사람에게서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그 희망을 찾았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 그 대통령에게 또 다른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박정희 정부의 유신 정권이 바뀌면 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두환의 군사정권이 들어오면서 더 나빠집니다 그 정권이 물러가고 문민정부가 들어왔을 때 IMF가 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747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국내 경제성장률 7%로 높인다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연다 세계 7위권의 선진대국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과연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분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이하면서 경제혁신 3년 계획을 발표합니다 성장률 4% 고용률 70% 4만 달러 시대 공약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라 대통령이 수많은 희망의 공약을 제시를 하지만 사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희망 고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사는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여전히 자기들 살 국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현 촛불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과 몇 달 전에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순간부터 나라는 극도로 양극화되고 분열이 됐습니다 진보는 서초동 검찰청사 부근에서 검찰기획을 외쳤고 보수는 광화문에서 법무부 장관 퇴진을 외쳤습니다 공의와 정의 때문에 진보와 보수가 싸웠습니다 과연 조국 사태가 보여준 것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가를 한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수많은 공약을 제시하지만 그러나 결과는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희망은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것일까 마틴 우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희망이다 농부는 얼마 후 성장하여 새로운 종자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없다면 밭에 씨를 뿌리지 않는다 젊은이는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 희망이 없다면 결혼을 하지 않는다 장사꾼은 이익을 얻게 된다는 희망이 없다면 장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틴 우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패하고 타락한 카톨릭을 개혁할 수 있음을 믿고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왜 그럴까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희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왜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 되는지 그 이름에 담겨진 뜻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합니다 그런데 동거 전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마리아가 인퇴를 하게 됩니다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약혼 파혼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의의 사자가 현몽합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퇴된 것이다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일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의 조건이 뭐냐면 흠이 있거나 티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뭔가 부정한 거 뭔가 상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죄물이 그 사람의 죄를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죄가 없는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성취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하나님입니다 너는 누구일까? 사탄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을 그 권세 그것을 결박하고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결국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세인들이 한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는 음행 중에 잡힌 여자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도를 가지고 이 여자를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모였던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났을까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를 히브리어로 보면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유전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러한 탄식에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반기지만 내 몸속에는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싸우고 있는 다른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은 나를 사로잡아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법의 종이 되게 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이런 탄식에 고백을 합니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표범이 자기 몸의 반점을 바꿀 수 있느냐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 스스로가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죄 자체가 제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힌두교인들은 이 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평생 일하지 않고 허스름한 옷을 입고 길거리를 방어한다고 합니다 남미의 어떤 천주교인들은 채찍을 만들어서 자기를 치면서 몸에 피를 흘리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14살 먹은 소년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오는데 이게 바로 죄의 의식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가장 내가 먼저 나를 고발합니다 그 양심이 오늘 우리 각자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모르는 척 덮어놓고 싶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이 죄의 문제가 이게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는 오늘 우리의 영과 육체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영혼을 죽이고 육체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를 가리켜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쓴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죄를 가지고 살게 되면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죽게 되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지옥에서 고통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은 죄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신분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이 땅에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딸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의 이름은 죄로부터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오늘도 우리가 죄의 자녀가 아니고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오늘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특권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인마 누엘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을 인마 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습니다 인마 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 나옵니다 이사야 7장에 나오는데 이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에 보면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나옵니다 아하스 왕 때 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의 르신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침공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유다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이 아하스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침의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천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을 인마 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천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유다가 이스라엘과 그 아람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이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아하스에게 인마 누엘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다를 전쟁의 위기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 이 사실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믿음이 없습니다 금과 은을 챙겨서 아수르에게로 여러분 왕에게 또 가서 도움을 구했던 겁니다 하도 이 아하스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또 다른 예언을 주십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에게 둘째 아들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이 아들이 낳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선과학을 구별하고 또 버터와 꿀을 먹을 때쯤 되어서는 유다를 침공하는 두 나라가 황폐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침내 이사야의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세 살쯤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르신왕이 죽었게 되었고 또 아람왕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의 두 번째 아이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면 첫 번째 예언은 당연히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BC 700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된 겁니다 인마 누엘 어떤 뜻일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위드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접착제로 붙이는 겁니다 못으로 꽝꽝 박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셨다라고 하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정말로 버겁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당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에 서서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든지 저 바다 끝에를 가든지 저 땅 밑으로 내려가든지 내 곁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앞에 계시고 주께서 내 뒤에 계시고 주께서 나를 둘러싸셨으니 내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리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필리프 세부에 있는 이 무덤 마을이라고 하는 짧은 영상입니다 잠깐 이 시간에 관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필리핀 세부의 무덤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만 3천 명이 살고 있다는 무덤 마을로 가는 길은 무척 좁았습니다 마을에 들어서니 무덤들 사이에 두평쯤 되는 판자집들이 가득 차 있었고 아이들은 털이 빠진 병든 개와 닭들과 함께 무덤 위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빡빡 민 한 소년이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심한 눈병으로 눈조차 떼지 못하는 소년은 아기가 울어대자 계속 뽀뽀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소년이 동생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른들이 묘를 파헤쳐 시체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구경을 합니다 묻었던 시체를 꺼내고 다른 시체를 넣으면 돈을 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꺼낸 시체는 비닐봉지에 담아 묘 옆에 던져놓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릴지어다 산자와 죽은 자가 뒤엉켜 사는 무덤 마을 그곳은 지옥을 연상시켰습니다 하지만 지옥 같은 그곳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붕도 없이 벽으로만 둘러쳐진 작은 공간에 무덤 마을 교인들이 몰려들었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좁은 골목길을 지나 무덤 마을에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병든 사람 마약 중독자 앙상하게 마른 어린이들 표정 없는 어른들 힘없고 약하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 하고자 하는 일을 이제는 너희가 대신하라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이곳에 3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컴패션을 통해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이곳에는 아직도 수많은 아이들이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통이 기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순간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여기 나온 연예인은 여러분 신혜라 씨입니다 그가 그곳을 방문하고 환상을 보게 돼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좁은 골목길을 지나 무던마을로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병든 사람 마약 중독자 비쩍 마른 어린이들 무표정한 어른들 힘없고 약하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던마을을 천국마을로 바꾸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희망의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는 예수를 전하는 희망 전도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날에 인만의일 주님 향상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희망적인 그러한 미래를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삶의 위기와 위험과 질병과 버거운 삶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님의 손을 붙들고 희망적인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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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